안녕하세요 삼드리머 입니다. 공휴일인 어린이날 조카들이 눌러왔습니다 조카가 의논해 엘리자베스를 좋아한다길래 직접 3d 펜 작업을 경험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지금 만드는 엘리자베스는 막장 애니메이션 은혼의 마스코트 입니다 이러한 매우 귀여운 캐릭터 입니다 필라멘트 꼬인걸 해결하고 계속 시킵니다 열심히 하다가 딴짓도 좀 하고 다 채운 다음 조카는 갔습니다 조카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런식으로 반 이상을 다시 채워줍니다 짜잔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매력 포인트 우리 조댕이를 귀엽게 만들어줍니다 utet 두번째 두번째 무려 4개의 부속을 붙여준 다음 상냥한 사포질을 해줍니다 1차 서페이서를 도장해주고 2차로 무광백색을 도장해줍니다 이제 뻥한 눈만 그려주면 완성 엘리자베스에게는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신을 시켜줍니다 끝